피해 챕터 6의 원서 해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트로덕션 부분 보고 있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는 최근이라는 의미죠. 나사의 드라이든 플라잇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하는 최근 연구는 포함을 합니다. 지능 비행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거, IFCS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 그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발하는 겁니다. 적용 가능한 신경 네트워크 기반한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I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비행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plied, 적용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비행 컨트롤 시스템 피드백 에러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이 IFCS는 제공합니다. 조절을요. 뭐에 대한 조절이냐. 향상시키려는 조절. 비행기의 성능을. 어디서? 그 노멀 플라잇이니까 정상적인 비행 상황에서. 에즈웰 에즈 모모 역시도 시스템이 잘 오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제공한다. With IFCS, a pilot is able to maintain control and safely land an aircraft that has suffered a failure to control surface or damage to the airframe. 자, IFCS와 함께라면 조종사는 b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조종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냐 고통을 받은 오작동으로 control surface의 오작동이나 기체의 damage, 손상을 입은 비행기도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미션의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Reliability, 안정성과 비행의 안전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조종사의 워크로드를 이즈, 줄인다. 좋은 점이 많네요. 오늘날의 항공기는요, 적용합니다. 다양한 비행 조종 시스템을요. 예를 들어서, 몇몇 항공기 스포츠 파일럿 카테고리에 있는 몇몇 항공기들은요, 의지합니다. 무게중심 이동 컨트롤을요, 비행할 때 물론 기구 풍선 같은 것들은 표준 태워서 하는 기술을 또 사용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Helicopters utilize a cyclic to tilt the rotor in the desired direction, along with a collective to manipulate rotor pitch and anti-torque pedals to control yaw. 자, 헬리콥터 같은 거는요, 유틀라에 사용합니다. 그 회전해가지고 도는 로털, 날개를요, 원하는 방향으로 모아와 함께, 함께 이제 모아진 종합된 조종 로터 피치와 엠타이톨크 페털, 뭐 요잉을 조정하기 위해 헬리콥터랑 관련된 이야기 나왔었고 그냥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헬리콥터나 스포츠 파일럿이나 이런 기구 같은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정보, 비행 컨트롤 시스템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참고해라, 적절한 핸드북을 정보가 담겨있는 어떤 정보냐, 비행 컨트롤 시스템과 특성, 그 비행 항공기의 특정한 종류의 그런 핸드북을 참고해라. 왜냐하면 피행은 일반적인 이론만 주는 것이니까 그 비행기의 특정 시스템은 거기에서 나오는 책들을 참고해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부분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